그래서 새로운 책에 나오게 될 중요한 단어들 쭉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busy busy 스펠링이 바로 busy 그렇죠 어머 안으로 안 보인대요 어? 안 보여 K 관련이 확인했대요 아하 선생님 깜빡하고 말했구나 오케이 오케이 자 그래서 뭐뭐 안으로 뭐뭐 속으로 안 보여 안 보여 인투 인투 바로 스펠링으로 불러주세요 I N T O 그렇죠 그 다음에 타이걸 타이걸 T I G E R 오케이 선생님 예 저 오늘 엄청 아플걸요 왜요? 11시부터 1시 30분까지 학교 어 그리고 2시에 영어 어 3시에 웅진 어 4시에 친척집 어 친척집 어디 이런거 하는데 그건 말해줄 수 없어요 어? 그건 말해줄 수 없어요 왜 비밀이야? 개인정무유춤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S A B 오케이 스펙 아림도 해줘야죠 Start 오케이 다음에 헐 헬프 H E L P 에이 폴리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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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O O L I S H 에이 폴리쉬죠 플리쉬가 아니고 폴리쉬죠 폴리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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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운 알겠습니까? 오케이 그 다음에 아이고 아이고 배고플 헝그리 H U N G R I G R I가 아니고 G R Y지옥 오케이 인구 칸 HAPPY H A P P Y SLEEPY S L E E P L SLEEPY 그 다음에 LOOK L O OK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L O LOOK 그 다음에 TIRE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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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ABBIT R A B B I T 오케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리고요 SORRY SORRY S O R R Y OK HO HO H O L E OK 자 그래서 선생님이 틀린 것 톡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틀린 건 FULLISH FULLISH 가 아니고 FULLISH 그 다음에 DOWN CONGREED 같은 것들 세 개네요 다음번에 틀리지 않도록 해줘요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두 개 고소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 아